이야 비가 아주 줄기차게 오는구만 아 어제는 조금 날씨가 나아지더니 오늘은 밤새도록 비가 퍼붓고 천둥번개가 치고 옛날말로 하자면 외성병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됐네 redemption 어디로 가, 이리 가 아주fff 그 놔두면 돼 빨리 오라고 지금 난리구만 유총각이야? 파이이 겠다 몰붙이 잡을까 잡자 어, 많이 오네요. 이렇게 열리네. 어머니, 앉아서 먹어도 얘 안 아파? 앉아서 먹으면 뭔지 안 아프냐고. 응. 앉아서 밥을 좀 발라주세요. 어, 좀 매울 것 같습니다. 안 넣어요? 응. 오늘 국 해가지고 없어. 응. 안 매워? 국 안 매워? 국이 괜찮해? 국 안 매워? 아이고 맥스 맛없어. 국 쏟아 idea. 아이고. 이거 조금 밥 맛있어. 이런거 좋아서 왜 차가 시동을 걸면 물이 안열려 그거 백미라가 안키지나? 그래 피는데 그거 좀 기본적인걸 배워야되요 복잡해서 백미라 피는거하고 에어컨 키는거하고 그런건 기본적으로 배워야되요 뭐 이거 안피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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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피져 저 옆에 거기에 우리 택시도 이렇게 잠갔다 이렇게 하는게 있잖아요 저 옆에 붙어있다니까 연습을 해봐야 돼 평균작은 다가니까 나도 아직 감이 안건지고 에어컨 터는거 깽이라도 없는거 라디오 터는거 이정도로 띄워야지 그래서 전부는 전자레이드가 아니고 복잡해 근데 좀 끌고댕기만 운전하는건 다해 나도 죽으면 다 살아대는데 나도 죽으면 다 살아대는데 상세사를만 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 안되요 상세사를만 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 안되요 상세사를만 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 안되요 맨날 파는거 아닌건 저게 아들어 아 미쳤지 사를넣으면 엔딩소리가 틀려 그것 때문에 뒤에 돌아가는 이런거 있을거 아니에요 뭐 그거보고 뭐라 여기 잡술로 에 안보신것이 있겠지 사륜은 저저 설륜이라도 대우가 두개야 안그러면 전혀 살인될 수 없잖아. 앞뒤받으면 안 돌아가니까 다. 털에 못 묻었어. 털에 못 묻었다고 털에 띠내라고. 우리는 옛날식 기계식이 좋은데. 전부 버튼식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차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깜빡이 넣고 비상병 넣고. 에어컨 넣는거 많은 랭키도 있어. 랭키도 있어. 랭키도 있어. 랭키도 있어. 랭키도 있어. 랭키도 있어. 이번엔 또 나타 새로 나온거 보니까. 그레인지수로 꽤 크대요. 차가. 랭키도 있어. 많이 커졌어. 랭키도 있어. 랭키도 있어. 랭키도 있어. 랭키도 있어. 랭키도 있어. 랭키도 있어. 요리還有這些 곱창이 있으면 더 가져와 곱창은 골라둡니다 곱창인 곱창이 곱창이 이거 다 다 썰어 으 으 으 으 저 인사 들어온 거 형님이 잤어요? 어? 어 먹으면 좀 좋아요 그 집에서 남이 안 그래 음 어 아 아 아 계속 먹어야 돼 그쪽으로 그쪽으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형이 동생이 전화가 으 형님 두 번 타러 보소 하자 와 그 운영 동호가 나와요 이따 나오세요 최분양이가 한국에 왔어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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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많아 고갓 터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 잘 들리는 짐 많아. 동호가. 참고보다 더 단풍밤에 뜯었지만 그건 안 뜯었어. 동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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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동호라고 해야 돼? 영양소 보면 동호지. 동호동네 서두리가 두 개를 알고 있는데. 다 안 하고. 그럼 잘 뛰쳐먹는 것이고 잘 뛰고. 이쪽은 앞쪽은 동호동네. 아니 싹걸그 잡소. 싹걸그 잡소. 밥을 끓이 잡소. 밥을 뺏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